0519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은 는 동사는 2001년 4월 주식회사 LG화학에서 분할 신설되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화장품 및 생활용품, 음료 등을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궁중 브랜드 후 천연발효 브랜드 숨, 피부과학 브랜드 오휄, 허브 브랜드 빌리프와 같은 경쟁력 있는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주요 종속회사인 코카콜라 음료. 주, 는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01년 4월 주, LGCI, 현, 주, LG구, 주, LG화학에서 분할 신설되어 생활용품, 화장품 등의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 동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대시 2020년 피지오겔 브랜드 자산인수 및 리치 및 요사이몰 치약 상표권 및 사업권 취득 색조 화장품 경쟁력을 위해 주, 로아코리아의 지분을 인수함 대시 각 사업군별 대표 브랜드 보유 생활용품부는 페리오와 엘라스틴 뷰티 사업부는 프레스티지와 메스티지 및 더페이스샵 등 중저가 브랜드까지 모두 구축 재무 대시 탄산음료의 가격 인상 효과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 매출 증가에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및 면세점 채널의 부진으로 화장품 사업이 위축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금융 수지 개선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하였음 대시 생활용품의 프리미엄 비중 확대 음료 사업의 매출 지속 화장품의 면세점 및 중국 시장 회복이 기대되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외형 회복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3년 4월 27일 기준 장마감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은 9조 6,52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5위 입니다. LG생활건강의 상장 주식수는 1,561만 8천 배가 흔일곱 주입니다. LG생활건강의 액면가는 5천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생활건강의 퍼은 46.29배이고 추정 퍼은 2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6.8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4.0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3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만 8,6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352원이고 추정 EPS는 26,98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94배 31만 8,64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71이며 목표주가는 77만 3,07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번지 209억원 12,896억원 7,111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 131억원 8,611억원 2,583억원입니다. LG생활건강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3번지 54%이고 유보율은 6,366.1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